그러면 일단 우리 선수가 있잖아요 물고기 잡는 선수 정국이 정국이한테 어른들이 좀 그런 위험하니까 물고기 종류는 어른이 잡고 애들은 안전하게 모래사장에서 개 잡는 걸로 가죠 개 읽어봐 크게 섬 탐험 및 활동 활용 자원 구하기 섬에서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 소중히 해야 한다 섬을 둘러보면서 만한 물건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오늘 너희들이 본 것 중에 우리가 나무를 떼야 되잖아 네 그럼 여기 해변가에 마른 나무들이 있을 거야 얘도 잡으면서 나무도 좀 구해야 돼 네 알았지? 필요한 건 다 가져가란 말이야 여기 저지어 있지? 네 좋았어 좋았어 자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일단 출발을 하자 일통이 다 돼 자 미국이 갑장쓰고 가자 얘들아 형이 따라와 야 뛰지마 뛰지마 다쳐 지야 온다 빨리 와 넌 비옥도 있냐 괜찮니? 아휴 괜찮니? 아니야 휴행한 무인동 여기서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? 너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나무다 야 준아 엄청 큰 나무야 엄청 큰 거 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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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밧줄 어 밧줄 집어넣어 이게 무슨 덩어리야 서럭살 인자 설악살 1년각 치킨다 치킨다 어 키 좋아 되게 좋은거야 어 이거 짱 좋은 거야 형 아주 좋은 게 있어 아주 쓸모있어 이게 다 필요한 거야 제일 필요한거 신발 사슴벌레다 사슴벌레야? 사슴벌레 나 좋아해 여기 담아줘 제발 여기 담아줘 제발 내가 해줄까 됐어 됐어 놔 됐다 사슴벌레 좋았다 아 형이 이건 키워야겠다 어 새해 새다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누가 좀 새해 잡아주라 어 큰돌 으 으 으 오늘 있던 밥 하나 해결됐군 우리 다 들어올라가 으 으 으 그래 으 어 진짜 집어넣고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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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됐다 배 벌써 한 마리나 잡았어요 으 으 으 안 됐다 아 개 잡아 개 잡아 개 잡아 으 지금 있어 지금이야 내가 왔어 배울라 빨리 빨리 어디 있어 아 됐다 으 으 으 아 뭐가 이렇게나 많아 개가 으 으 으 으 으 다리 안 부러졌어 헉 부러졌네 어 개 구출구출 빨리 구출 얘 잡으지 마요 얘 구출이에요 다리 생각하니 너 전에 잡지 말고 그냥 잡지마죠 준기야 너 손으로 잡는 거 잘하지 응 아이 그냥 그거 사업 없이 그냥 아이 너 손으로 잡는 거 잘하지 응 물려도 괜찮지 응 걔 꼴끼를 손으로 잡아도 돼 응 꿀 응 꿀 나 이거 좀 더 볼게 어 그 꼰대 개가 찌는 거 같은데 으 으 으 으 으 으